그동안에 청공 또는 청공 주변에서 청공 관계자는 어떤 식으로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해왔나 지난해 11월 오마이티비 그때 이때는 오마이티비에서 방송한 것 같지는 않고요 오마이 뉴스에 아마 기사로 나갔던 것 같은데 청공 측의 법무팀장이 계속 그 이전에 청공 관련 의혹을 제가 질문을 했을 때 오마이티비 또는 오마이 뉴스 명의로 질문을 했을 때 처음에는 계속 스승님을 만나서 질문지를 보여주고 답변을 받겠다 설명을 해드리겠다라고 몇 번을 그렇게 약속을 했었어요 그게 벌써 한 10월부터 사실은 오마이티비에서 이 부분을 취재가 그 이전부터 꾸준히 했었는데 계속 보도를 유예하고 했던 것이 결정적인 어떤 증거를 더 갖추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승찬 전 대변인의 어떤 그런 증언 이런 부분도 확보를 했지만 좀 더 이를 뒷받침하는 그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왜냐하면 당사자들이 부인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죠 또 김용현 전 처장도 완강하게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이것을 확실히 뒤집을 만한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판단이 있었죠 그래서 이 천공 쪽에 어떤 대변인이라고 할 수 있는 법무부 팀장이 마지막에 답변한 것은 스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별다른 말이 없으니 그냥 편하게 보도하시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편하게 보도하라는 말이 과연 무슨 뜻이냐를 두고 또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어쨌든 맞다 아니다 아주 단순한 사안이잖아요 공간에 갔다 간 적 없다 둘 중에 하나를 얘기하면 되는 건데 계속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한다는 거죠 해를 넘겨서 올해 2월 달 들어오면 JTBC가 접촉을 했는데 입장 표명을 안 하겠다는 입장이 나와요 참 흥미로운 주장인데 뭐 갔다 안 갔다 맞다 틀리다라는 주장 우리는 그런 입장을 내놓지 않겠다 그냥 입장 표명을 안 하겠다는 게 입장이다 상당히 독특한 합법이죠 그 다음에 올해 4월 달 경찰 진술서라고 언론에 알려진 내용을 보면 관저 이전에 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관저 이전에 관여하지 않았다 세관에서 청공이 거기를 방문한 이후에 원래 예정했던 관저가 육군 참모총장 공간에서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 바뀐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 특히 김종대 전 의원이 구체적으로 제기를 했는데 이 부분을 아마 의식한 것 같아요 관여를 하지 않았다라고 그런 진술서 내용이 알려졌고 5월 달에는 지난달에는 공간 방문 사실이 없다라고 그런 답변을 해왔다고 경찰이 발표를 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런 방문 사실이 없다 그런데 이때 보면 이때 상황이 뭐가 있냐 하면 이 전에 한남동 육군 참모총장 공간 그 당시에 드나들고 사람과 차량이 드나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기록이 담겨 있을 CCTV CCTV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오죠 몇 달간 경찰이 조사했다면서 CCTV에 대한 조사 결과를 얘기하는데 결과는 청공에 흔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이 아닐 가능성으로 무게추가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CCTV 거기 안 나타났네 그러면 청공은 나타나지 않은 거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나요 그 다음에 그 CCTV가 처음부터 바로 문제가 된 뒤에 CCTV가 경찰에 넘어간 것이 아니고 경호처를 거쳐서 넘어갔단 말이죠 경호처의 어떤 보안점검 어떤 그런 명목으로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좀 오염된 증거가 아니냐 얼마든지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CCTV 지금 경찰이 얘기하는 CCTV에 안 나타났다고 해서 곧 이 사실이 허위다 이 의혹 제기가 이렇게 단정 짓는 것은 좀 무리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이번에 제가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아니 이 사람들이 도대체 갔다는 거야 안 갔다는 거야 왜 이렇게 언론 취재에 대해서는 계속 두루뭉술하게 답하고 경찰 조사에 대해서도 조사도 안 받으러 가고 또 말도 명확하게 안 하다가 끝판에 와가지고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왜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지 내부에서는 도대체들 어떻게 알고 있고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까 이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천공의 핵심 측근이라고 할 만한 세 사람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잇따라 어쨌든 전화로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예를 들어 놓은 것은 그 중에 한 사람이 얘기한 건데 스승이 스승께서 여기에 대해서 따로 말씀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도대체 이거 뭐지? 이렇게 세상이 시끄러워졌는데 거기에 따로 말씀한 적이 없다고? 그럼 경찰 답변서는 또 뭐고?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해서 진짜 한번 살펴봤어요 통화 내용이 어떤지 하고 세 사람인데 한 사람은 수행비서 역할을 하는 분이고요 두 번째 사람은 운전기사면서 경호원 노릇을 하고 있고 천공의 거의 오른팔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거의 모든 순간을 천공과 함께한다고 알려진 그런 사람입니다 다 아주 오래된 그런 측근들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법무팀장은 대외 창구죠 일종의 정부기관으로 얘기하면 대변인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언론도 뭐 상대하고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이런 요지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부터 녹음 파일을 들어보겠습니다 목소리는 변조 처리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발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불필요한 부분까지 저희가 다 그렇게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다만 전체 그 맥락은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그렇게 발췌해서 한번 편집을 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행비서 수행비서의 통화 녹취 음성 파일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예 맞는데 제 이름은 지금 다른데요 아 저는 그 조성식 작가라고 하는데요 아 그 저희가 그 저 혹시 아시죠 네 아니 한 분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서 네 뭐 좀 확인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작년 그 저기 3월 하순경에 네 그 스승님 그 일행이 그 저기 그 한남동에 네 그 육군 총장 공관하고 국방부 서울사무소 거기 그때 같이 가셨다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아 그때는 제가 잘 모르고 아무래도 그 그러면은 그 이종님한테 한번 여쭤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글쎄 이종씨가 그때 같이 갔다고 저도 들어서 그때는 안 계셨어요? 네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아 아니 그때는 같이 수행을 안 하셨어요? 아 제가 잘 모르겠네요 예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제 이 수행비서라는 분은 말 그대로 비서 역할을 하시는 분인데 상당히 중요한 사안인데 끝에 보면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제가 잘 모르겠다 뭐 좀 뭔가 개운치가 않죠 왜 이렇게 답변을 하실까 명확하게 어떤 사실이면 사실 아니면 아니다라고 해주면 거기에 대해서 또 제가 뭐 어떤 또 다시 재차 질문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모호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제가 이 질문은 이제 앞서 언급을 했던 청공적 관계자 있잖아요 지금 현재 청공 쪽에 몸담고 있지는 않지만 과거에 핵심 역할을 했던 분의 증언을 토대로 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얘기를 하니까 지금 이 세 분 다 그분을 다 알고 부인하지 못해요 다 그 존재를 인정하고 다만 그 주장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조금씩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자 두 번째는 운전기사이자 경호원인 이모씨의 통화 녹취 내용입니다 저는 그 조성식 작가라고 합니다 그 제가 좀 아는데 그 잘 아시죠 무슨 일이신가요 제가 들은 얘가 있어서 좀 여쭤보려고 그러거든요 작년 3월에 그 저기 청공 선생님 모시고 한남동구 육군총장 공간 갔다 오신 적 있죠 그런 일 없습니다 저한테 그런 얘기 또 한 집에서 기거하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만큼 청공의 분신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분인데 자 이분은 마지막에 제가 이제 관계자한테 들은 증언을 가지고 이제 이러지 않았냐라고 물으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상당히 조금 저도 당혹스러웠는데 보통은 부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조금 기다리지 않아요? 또 내가 상대방이 뭐라 말하는지 또는 부인을 한다면 예를 들으면 예를 들면 그날 뭐 다른 뭐가 있었다든가 조금 상대방한테 구체적으로 반박을 해 줄 수도 있는데 그냥 한마디로 자르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 잠시 쉬었다가 응? 이거 뭐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다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때부터는 하여간 참 흥미롭습니다 저희가 뭐 이렇게 어떤 단정적으로 뭔가 확인되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이제 누군가를 몰아붙이고 그러는 건 옳지 않은 태도인데 어쨌든 지금 이 두 분의 태도는 청공의 모든 행적을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서 또 이 사람들이 하는 말, 태도 좀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세 번째는 말씀드렸던 법무팀장인데요 자 이분은 또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문제가 됐던 그 육군참모총장 공간 한남동 방문한 사실이 전혀 없다 이렇게 낸 게 맞나요?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게 경찰에도 물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 팀장님 뭐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잘 몰라요 그럼 경찰에다 물어보시고 어차피 그거는 다 발표가 됐으니까 거기다 하셔야지 팀장님 전에도 제가 한 번 몇 번 카카오톡으로 질문도 드리고 했었는데 그 스승님한테 직접 확인해 보신 적 없나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세요? 네 거기는 아시다시피 관계없다라고 경찰에서도 발표를 했잖아요 그쵸? 그쪽에서 그런 내용으로 답변서를 제출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사실이다 아니다 아니 그럼 뭐 경찰에서 언제는 또 나오겠죠 뭐 그쵸? 그때 판단하세요 그때 그 저기 수행하시는 그 이집 씨나 뭐 이런 분들 같이 다 가셨다고 제가 그 내부에서 들었는데 잘 모르겠네요 그 얘기를 해준 분이 있어가지고 잘 모르세요? 그렇게 갔다가 확인하세요 네? 거기다가 확인하셔야죠 네 이 부분의 답변도 좀 이렇게 일반적이지는 않죠 경찰에 확인을 하라 그런데 경찰은 사실은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청공 측에서 제출한 답변서 내용을 그냥 발표한 것 뿐이잖아요 이것이 사실이다 아니다 라고 이 의혹이 사실이다 아니다 라고 발표한 게 아직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쪽에서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경찰에 확인을 하라 그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스승님이 즉 청공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따로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인도 거기에 대해서 스승한테 어떤 확인을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한 문제제기가 벌써 오마이티비 취재만 해도 지난해 가을부터 또 그 이전부터도 시작되고 청공 쪽에 확인 취재 들어간 것이 벌써 꽤 오랫됐단 말이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스승님한테 물어보고 답을 드리겠다라고 한 게 벌써 작년 가을이고 그런데 지금 얘기는 지금 스승님한테 따로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받은 적이 없다라는 취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물론 이분들이 정말 아니니까 언론 너희들 왜 자꾸 말도 안 되는 걸 자꾸 물어봐 뭐 이래서 귀찮아서 짜증나서 이렇게 또 답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어떤 그런 경우에 비춰봐서 또 어떤 상식선에서 봤을 때는 뭔가 좀 깨운치가 않죠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이 청공의 핵심 측근이라는 세 사람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이 세 사람들은 그야말로 청공 또는 전법시대 내부에서 아주 핵심적인 그런 일을 맡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이 청공과 관련한 일은 웬만한 건 서로 다 공유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보세요 그 다음에는 그리고 내가 선호사과 관련한 일은 어디에서 이제 더 주의한 시스템은